오늘은 마스코트상.. 같은 거거든. 아 여기 얼굴도 또 몇 개. 둘 셋 넷 다섯. 아 이제 깨나보다. 돈 넣으면 움직이나보다. 저 옆에도 있긴 할 텐데 좀 귀찮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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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철도 박물관 뭐 이런 거 있어 이거 뭐지? 뭐 이런 거지? 하마샌 뮤지엄 오브 타이완 렐리 저렇게 빠르지 않은데, 빨리 돌렸네 화면을 입장료가 있지 수리 중이라 운행 안하나보다, 저거 타고 가거든 미니기차 아, 나무들이 고목이야 나무가 너무 이쁘다 타이난 가면 그게 아주 가득한 되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 오케이, 샤취. 좌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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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기차의 어떤 부품들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샤취. 대단해 카치럼. 기차에 어떤 부품들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기차의 어떤 부품들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이럴수가 와요 이건 도자기 같은데요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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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아 이거나 말 아 멍 그 잠시만요 캐리어였구나 어? 그러고보니 렐 하나에 하나씩 해놨군요 와 이거 몰랐다 렐 하나에 하나씩이야 아... 몰랐어 몰랐어 저 뒤에서 보면 나란히 보일라나 이게 렐 하나에 하나씩 해놨어 작품을 보니까 밤에 조명을 켜서 비추겠네요 밤에 온 적이 없어서 아 이거 무슨 빗자루 같은 걸 한 건가? 참... 아이디어가 참... 아 옆에서 보면 겹치지가 않겠구나 아... 겹치지가 않겠어 하나, 둘, 셋, 점! 굳이! 하나, 둘, 셋, 점! 둘, 셋... 둘, 셋, 셋, 넌!